30인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정답은요. 좀 떨리긴 하는데 제가 1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가자. 자신 있어서 나왔습니다. 2등 가자. 하자 하자 파이팅. 세바퀴 파이팅. 경대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자 하자 파이팅.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먼슬리 소백 조충현입니다. 9월 소백은요. 세상을 바꿀 사회적 가치 퀴즈쇼로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소백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생태계 확장을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누구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들과 한판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자 같이 외쳐볼까요. 지금. 오늘. 오늘. 오늘 이렇게 세바퀴 퀴즈를 함께 만들어갈 30인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1단계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세상을 바꿀 sv 퀴즈쇼 세바퀴의 플랫폼 이름은 소백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장을 뜻하는 소백은 무엇의 약자일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소셜 밸류 콘서트 2번 소셜 밸류 콘텐츠 3번 소셜 밸류 커넥트 4번 소셜 밸류 캠페인 자 지금부터 정답을 써주세요. 좋습니다. 다 준비되었습니까. 하나 둘 셋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3번 소셜 밸류 커넥트입니다. 전부 성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1단계 두 번째 문제 1단계 세 번째 문제 정답은 공감입니다. 자 정답은 임팩트 투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꿀 sb 퀴즈쇼 자 네 번째 문제는요. 제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분이 직접 퀴즈를 내주신다고 합니다. 자 어떤 분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화면으로 만나봅시오. 안녕하세요. SK 회장 최태원입니다. 소백과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갖고 오늘 퀴즈쇼에 출연하신 도전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여러분께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셜 밸류 커넥트. 소백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생태계 확대를 위해 2019년 국내 최초의 민간 주도 사회적 가치 축제로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협력을 기워나갈 수 있는 연결의 자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백은 점점 더 증폭되고 심화되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과 경험 그리고 해결 방법을 연결하는 사회적 가치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퀴즈쇼가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사회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퀴즈쇼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한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맞춘분들 숫자만큼 기부하게 되는 뜻깊은 문제라고 하니 많은 분들이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퀴즈에는요. 특별한 이벤트가 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번 문제를 맞추는 도전자의 수만큼 곱하기 10만 원의 기부음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30명 모두 다 맞추게 되면 총 300만 원의 기부음을 저희 또 기부하게 되는 건데요. 이야 짜릿짜릿하죠. 이 손만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30인 전원 정답 가자. 문지혜 주세요. 자 그럼 퀴즈드립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것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 자본시장에서 투자 의사 결정 시에 사회 책임 투자 혹은 지속가능 투자 관점에서 이것의 공시와 관리 수준을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보기 자 1번 CSR 2번 BTS 3번 ESG 4번 ESC 자 지금부터 정답을 적어주세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3,2,1 하면 정답판 올려주세요. 3,2,1 정답판 보여주세요.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네 3번 ESG입니다. 30명의 도전자 모두 정답을 맞춰서 300만원의 기부금을 소백에서 점프로 드립니다.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ESG는 엔바러먼트 소셜 그리고 가버넌스의 약자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를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으로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ESG 경영이자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 인류는 환경오염과 전염병 그리고 우리 사회의 통학과 발전을 가로막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업도 이러한 사회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제 기업은 단순히 돈을 잘 벌어 경제적 가치만 만들어내던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고객, 사회,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사회와의 공감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라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ESG는 이러한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자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ESG는 기업 경영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기업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ESG 각 요소를 포함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에 두고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직장인 학생까지 다양한 배경의 도전자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시청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회적 가치와 소백을 향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 프로그램이 더 많은 분들이 사회적 가치와 ESG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 작은 실촌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단계 5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제무역에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이로 인해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수치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움직임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점점 정교화되어 국제 수준의 인증과 네트워크가 강화되었는데요. 초콜릿, 과일뿐만 아니라 와인이나 코튼 등에서도 이것 상품을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오세요! 자, 1단계 5번째 문제 정답은 바로 공정 무역이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서 22번 유혜연님 공정 거래 인증 드디어 여러분 탈락자가 나타났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음 챙긴 명상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핸드폰 어플이고요. 우울할 때나 화가 갑자기 치솟는다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언제 어디서나 어플을 딱 키고 명상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도 함께 명상 한번 빠져본 시간 가져볼까요? 저희가 너무 좋죠. 자, 그럼 여러분들 다 눈을 감고 명상 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즉시 돌아오려는 마음의 의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여기 이렇게 서있다, 혹은 앉아있다라는 것을 내 발바닥에 온 주위를 집중하면서 느껴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느낌을 하루 종일 기억해보세요. 지금 뭔가 편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괜찮습니까? 진짜 잠이 오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깨어나야 됩니다. 잠시 명상과 이제 딱 정신 차리시고 아, 아쉽지만 우리 유혜연님 좋은 회사 소개도 감사드리고요. 이제 탈락자 속으로 잠보와 함께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단계 여섯 번째 문제는요. 초성 퀴즈입니다. 이 개념은 2000년대 초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목되었는데요.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표시하는 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2009년 ㅌ, ㅅ, ㅂ, ㅈ, ㅈ, 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상품에 표기하는 제도를 운영했는데요. 자, 이 초성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적어주세요. 한 분이 탈락해서 29명의 도전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자, 정답을 보여주세요. 네! 1단계 여섯 번째 문제 자,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대 さ 요러 자,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자꾸 탄소, 발자국 뭐라고 다 쓰셨는데 탄소 뭐 잠시만요. 이 뭐 탄소 배 뭐라고 쓰신 겁니까? 잘못 착각했어요. 뭘 착각했습니까? 평소 배출권으로 배출권이요? 지으시라 당황하겠어요 당황하셨구나 자 그럼 일단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판매되지 못하는 농산물을 활용하여서 한국형 콤부차를 만들고 있는 비네스테 김용훈 대표입니다 대표님! 대표님이 오셨는데 저희가 만들고 있는 체온다운 콤부차는 기존에 있는 초산 발효를 하지만 녹차랑 홍차임만 발효하지 않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특히 과일들을 발효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본인 지금 물건 소개할 때 확실히 표정이 밝아지시네 제가 목적이 있군요 아 그래요? 목적 있게 사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 체험 다음 광고 모델 저 어떠세요? 저도 목적이 있거든요 저도 대표이기 때문에 수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패자부활증 기대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라하프 김재은 단장입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근데 저 라하프 어느 곳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단장님 발달장애인 송장기를 뮤지컬로 만들어서 제작 공연하고 또 문화예술 공연 기획 발달장애인 송장기 그 발달장애인 뮤지컬이 세종문화예관 S 시어터에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공연을 합니다 코로나가 잘 이렇게 좀 안정돼서 저희 공연 항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로리언 오지 마요? 몰라?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로딩 중이었어요 로딩이요? 버퍼링? 버퍼링 외국인이잖아요? 웨이 프롬 랜? 아 저는 독일에서 왔습니다 야? 예예 도이치란드 도이치란드 아 좋습니다 아 근데 다판을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시면서 가슴에 지금 이분이요 가슴이 굉장히 두터우세요 보니까 3대 뭐 500을 들어요? 아 그러면 뭐 팔굽혀펴기 엄청 잘합니까? 팔굽혀펴기 몇 개나 하십니까? 이게 뭐죠? 아 푸시업! 아 푸시업! 네 푸시업! 푸시업! 하우 매니? 안 세워요 그냥 아 리얼리? 예 그.. could you show me? 푸시업! 보여 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네 아 이렇게 보면 좋은데 와아 잠시만 한번 가슴 움직이는 거 같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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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선 플로리언입니다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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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못풀기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일단 하나 둘 빨리빨리 오 셋 오 오 오 오 오 멍게 여섯 번째 문제 정답은 바로 탄수 발자국입니다 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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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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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문제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주관식입니다. 이 용어는 라틴어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문구의 약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이들을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뜻하는 용어로 그 뜻이 확장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공익을 위해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기부하는 활동을 뜻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은퇴원 전문가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해 이것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자, 이 용어는 재능 기부의 다른 말로도 쓰입니다. 자, 도전자들 표정이 1단계는 자신감이 넘치셨는데 뭔가 맥 빠지셨네요. 뭔가 긴 빠진 표정이긴 한데 자, 하지만 용기를 내서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정답판을 들어주셨는데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드풀 가드너스에서 활동하는 정원활동가 최유리라고 합니다. 오, 정원활동가요? 네, 정원활동가 되게 낯서시죠. 저희 마인드풀 가드너스는 정원활동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을 잃고 또 사람과 지구를 잃는 그런 활동들을 같이 개발하고 또 그런 활동들을 하는 정원활동가들을 찾는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꽃으로 웃는다. 기우 위기와 제로 웨이스트 가드닝과 관련된 어떤 기우의 컨텐츠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회사 담당자들 분 있으면 마인드풀 가드너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 부탁드려요! 먼저 자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사 아이쿱 생협의 이선영입니다. 이선영입니다. 아이쿱 생협이요? 여기는 어떤 기업이죠?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인데 소비자 조합원의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 생활요품의 어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요. 저희는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람들이 생수병을 늘 들고 다니는 걸 보면서 플라스틱을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사용을 해야 한다면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종이팩으로 만든 생수병이 나왔습니다. 아 이게 종이팩이군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미세플라스틱 0% 네. 바다 심층해양수에서 나오고요. 저희가 소비한 것들 저희가 생산한 것들은 다시 가져가서 재활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2단계 첫 번째 문제 정답 발표합니다. 2단계 첫 번째 문제 정답은 프로보노였습니다. 2단계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쓰레기를 분류할 때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종이, 유리, 비닐, 캔 등으로 분류해서 버리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일반 쓰레기는 무엇일까요? 자 1번 고추장 2번 자른 수박 껍질 3번 고구마 껍질 4번 멜론 껍질 자 일반 쓰레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사실 분리수거 열심히 하시면요.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 축에 속하거든요. 저는 알 것 같은데 자 아 이 문제 아리성 할 수 있어요. 자 일반 쓰레기는 무엇일까요? 정답판 보여주세요. 자 일반 쓰레기입니다. 경상북도 환경연수원과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을 진행하는 2021 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 담임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멘토님이시구나. 야 사회적기업 블라방이세요? 이렇게 쓰셨어요? 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너무 좋아해서 네 외길인생 10년째 아 무조건 달려가는구나 네 불라방처럼 가다가 사회적의 시옷자만 들어가도 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시고 네 어떻게 왜 그런거에 심취하신 불라방이 되셨는지 제가 공대 출신인데 공대요? 네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보니 저랑 안 맞다는 걸 깨닫고 뭘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창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하는 사회적기업이라는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때부터 이거를 제가 하거나 아니면 이걸 꿈꾸는 사람들 돕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사회적기업의 블라방 우리 김재훈님께서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멋진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오답인가요? 네? 이거 오답인가요? 몰라요. 저희 엄마가 수박껍질 버리는 거 봐가지고 제가 생각이 났었는데 엄마가 잘못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엄마 엄마 지금 여기서 엄마를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엄마 보다 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분명히 봉투에 넣는 걸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세대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정회남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지금 다음세대재단 정회나님께서는 일반 쓰레기로 고구마 껍질을 버리신다는 거 여기서 확인됐습니다. 저희 재단은 기존의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거나 새로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비영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칼림바는 저희가 스타트업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저희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분들이랑 같이 소소하게 칼림바 연주 모임을 하고 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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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발표합니다! 정답은 1번 고추장이었습니다! 고추장의 정답이었습니다! 네! 엄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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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3번째 문제 문제 나갑니다! 방탄소년단이 코로나19로 인해 서울 콘서트가 취소되면서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인 아미는 콘서트 환불 금액을 희망브릿지 전국제9호협회에 기부하는 등 팬덤이 만드는 기부문화가 트렌드로 자리잡았는데요. 자!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나눔을 실천한다는 뜻의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정답은 올려주세요! 자! 도움이 필요한 친구의 나눔을 실천하는 뜻의 이 단어! 우리 정선신씨와 우리 김동원씨는 팬덤맛 썼어요! 팬덤맛! 팬덤맛 쓰셨습니다. 자! 우리 박초롱님 뭔가 정자로 정말 힘있게 적어주신 뭔가 자신이 있다는 느낌의 어떤 그 글씨체였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경제미디어유로 넷에서 일하고 있는 박초롱기자라고 합니다. 아! 기자님이시군요! 예! 오!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미디언 어떤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할까? 다른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저희는 인터뷰를 많이 해요. 종종 인터뷰 한 후에 기업들이 감사해요. 인터뷰 때문에 뭐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또는 기업에서 연락이 와서 사회공원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라고 얘기해 주실 때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널리 알려줘야 되니까요. 좋은 일은 정말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런 이로운 일들 박초롱 기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이 문제 과연 생존자가 있을지 자,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팬덤! 필란트로피! 생명중 대중 ​ 최이고라씨 어떻게... 안들려. 뭐라고 하는지 안들려요.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민사구 씨옵도 가고 볼까. 살려주세요. 자, 어떻게 해요. 살려줘요. 살려드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패자부활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패자부활전 문제 드리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이런 또 빙산이 녹는구나 정체불명의 빙산이 서울의 한복판 한강에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를 주요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날씨가 너무 덥지 X불어가고 싶어 근데 이젠 X불도 마찬가지일걸 이게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랬잖아 그러게 소백에서도요 아기공룡둘리가 이렇게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둘리의 고향은 최근 기온이 20도에 육박하면서 상당수의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두번째로 큰 대륙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최후의 1인이 될 기회 놓치는 일 없으시길 바라면서 정답 적어주세요 자 패자부활전 문제 둘리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자 이 중에 과연 누가 재도전의 기회를 얻을지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네 일로와 여기 가야지 여기 가야지 자 지금 제가 볼 땐 이 두번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연기하시는거 뭐에요? 지금 두번 서로 컨닝한거 같아 약간 컨닝한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일공원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유장 매니저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기업이 모은 기부금으로 아이들에게 일정기간 먼저 도시락을 지급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꼭 그 지원을 이어갑니다 특히 저희가 지원하는 아이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은 방학이나 휴교 때문에 급식도 못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치 그치 맞아맞아요 그래서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행복두기 챌린지 네 그냥 한글로 이렇게 쓰면 되는거에요? 영어 아니고 그냥? 맞아요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패자 발전 문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자 둘리의 고향은 북극이 아니고 남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단계 4번째 문제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유행한 스포츠 중 하나였던 이것의 재료로 상아를 사용했는데요 자 상아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최초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탁구 2번 당구 3번 골프 4번 럭비 자 정답을 써주세요 최초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뭘지 상아 대체제로 그리고 정답판 들어오세요 예쁘다 안녕하십니까? 나오고있습니다 나오고있습니다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세컨즈에서 야신냐덕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신냐덕이요. 유튜브 콘텐츠 어떤 콘텐츠인가요? 저희는 보통 야구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선한 영향력이라는 키워드를 걸고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야구 콘텐츠를 만드는데 좀 사회공원이랑 연결을 많이 시켜서 콘텐츠를 만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스포츠 다양한 분야에서 종목의 스포츠 스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미션을 성공하면 그 금액이 난치병 아동들을 위해서 기부가 되고 난치병 아동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이런 콘텐츠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좋은 선한 영향력.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야구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걸 자연스럽게 보면서 좋은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젖어들잖아요, 좋게. 구독자 몇 명? 얼마야 됩니까? 지금은 18만 명? 19만 명? 저희보다 많네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파이팅입니다. 파이브 스테커즈 야심, 야동,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발표합니다. 자, 정답은 당구입니다. 자, 기부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또 이 자리에서 새삼 느끼는 접니다. 자, 하지만요, 여러분들. 이번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자, 여러분. 집중해서 먼저 이 사진을 봐주세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사진 속 동물 본 적 있으십니까? 최근 코로나19로 백신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절지 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절지 동물의 혈액은요, 푸른색을 띠게 되는데요. 생산된 백신에 오염이 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백신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과정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동물보호단체에서도 하루빨리 대안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시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안정성이 확보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전염병으로부터 인간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희생하고 있는 이 투부 모양을 닮은 이 절지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 문제 주관식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절지 동물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판 올려주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잠깐 옆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처음 보는 게 올라와가지고. 처음 보는 게? 저는 만드로라는 회사의 대표 이상우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절단장애인을 위한 손을 만듭니다. 2015년도 1월에 제가 활동하던 네이버 커뮤니티에 저랑 동갑내기인 양손 절단장애인의 그림이 올라왔어요. 장애로 인해서 사람이 가난해지지 않고 가난이 또 다른 장애를 만들지 않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전자예술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죠. 손가락 마디마디로 움직이네요. 네. 이걸로 제가 이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이거 잡을 수 있어요? 네. 마이크를 마이크를 오! 와 이런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언젠간 이런 날도 올 겁니다. 손이 다 남아있는데도 이제 빌려기 높이라면 외골격 잡각이 가능한다든지 아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약간 아이언맨처럼?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또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 어쩌면 되게 멋있다. 그쵸? 나도 이런 사람 되고 싶은데. 그냥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런 분이 계시니까 또 세상은 또 함께 돕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정답하는 일단은 투구라는 거. 알겠습니다. 야 지금 한 글자 차이거든요. 투구 개와 개는 확실히 다른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리고 개도국에서 또 발로 뛰어다니는 코이카 기업협력사업실 근무하고 있는 김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코이카란 창문입니다. 친구. 코이카 means investment. 세계 평화를 위해 이바디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아까 만들어 우리 이상호 대표님이나 국내 스타트업이나 소셜벤처 중에서 개발도상국에 어떤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혁신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우리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 또 협력해서 또 개발도상국의 여러 교육문제나 보건의료문제 등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 문제 정답은 바로 투구 기였습니다. 기 개가 아니었어요. 투구 개였습니다. 자 3단계 3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퀴즈는요. 아주 특별한 손님께서 직접 문제를 내주셨는데요. 이번 퀴즈 역시 기부금이 걸려있습니다. 우리 아쉽게 탈락하신 우리 탈락자 분들도 함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힌 분들 곱하기 10만원의 기부금을 또 저희가 함께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이번 특별 퀴즈 주관식 문제입니다. 먼저 퀴즈 영상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유영숙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을 이릅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장기간에 걸쳐 변하는 현상을 이릅니다. 그 원인은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인위적인 것이 더 큽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활동으로 화석연료의 연소 또 폐기물의 배출 등이 늘면서 이것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오르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극심한 기상이변이 지구촌 곳곳에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이산화, 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므로 지구를 둘러싼 대기의 구성을 바꾸었습니다. 지구온난화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구온난화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구온난화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게 가속화 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라고 불리기도 해요, 지구온난화라고 불리기도 해요. 다 쓰셨죠? 정답판 확인합니다. 자, 정답판 올려주세요! 자, 정답은 기후변화였습니다! 300만원의 기부금 수백이 기후변화센터에 전달하겠습니다! 지구는 우리의 하나뿐인 거처이죠. 그런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거의 재난 수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폭염, 폭우, 대형 화재 등이 빈번해지고 있고요. 그 강도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올 여름 무척 더웠죠. 가까이 일본 규쇼에서는 한 달간 내릴 강수량이 단 나흘간 폭우로 쏟아졌다고 합니다. 중국도 지난달 홍수로 많은 인명 피해를 보았죠. 중국 허난성에서는 300명 이상이 숨졌고요. 남부 후베이성도 21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서유럽도 최근 폭염과 산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스페인 남부에서는 온도가 47.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는 48.8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온도가 상상이 가십니까? 이뿐 아니라 미국 서부와 캐나다의 가뭄과 산불도 어마어마하죠. 이제는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를 넘어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더 나아가 기후재앙, 클라이밋 캐타스트로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기후과학자들로 구성된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기후변화는 명백히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IPCC는 지난 8월 9일 제6차 평가 보고서에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구 지표면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2040년경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약 10년 정도 앞당겨진 추정인데요. 실제로 2020년에 지구의 지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1.09도가 상승했습니다. 이제 0.4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을 위해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장 탄소는 낮추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생활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현명한 소비자로서 지속가능한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저탄소 서비스를 소비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소통 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교환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시민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지구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4단계 첫 번째 문제, 4단계 두 번째 퀴즈요. 자, 4단계 네 번째 문제. 정답은, 정답은 노을 권리였습니다. 탄소 중립입니다. 빅 이슈입니다. 4단계 다섯 번째 퀴즈요. 네. 이곳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이 주로 이곳을 이용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곳으로 사회적 돌봄, 방과후 돌봄 등 지역사회 내 아동, 청소년의 지지망을 강화하는 이 시설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이 문제 아리송하실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말씀드리면 여섯 글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곳으로 사회적 돌봄, 방과후 돌봄 등 지역사회 내, 지역사회 내 아동, 청소년의 지지망을 강화하는 이 시설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자, 올려주세요! 네. 자,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아, 우리 유혜연님은 아동 돌봄센터.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구 들어보셨어요? 저 오늘 처음 봤어요. 실망입니다. 네. 계속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니깐요. 계속, 당신 실망이야. 막 이런 눈빛으로. 이 문구가 어떤 문구죠? 네일의 커피에서 만든 캐치프레이즈인데, 2014년도에 만들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조금 유명해졌었고요. 저는 이제 난민들과 함께 쓰지 않는 네일을 만들어가는 네일의 커피 대표 문준석입니다. 오, 네일의 커피 대표님. 그럼 여기는 착한 커피 소비 이런 걸 하시는 그쪽인가요? 아, 네네. 그랬고요. 6년 동안 저희가 사랑받으면서 운영하다가, 현재는 비즈니스 힙업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카이스트 SEMBA에 같이 있고, 그 분이 저희 선배님이시고. 아, 홍인기 님께서? 칠긴 전 구기. 그러면 두기수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네네. 어, 그래요? 그러면 선배님한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궁식으로. 선배님! 화이팅! 네, 김선웅 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구와 함께 상생을 꿈꾸는 주식회사 리디브 대표 김선웅입니다. 온라인을 잘 하지 못하는 농가를 발굴해서 상품 판매에 필요한 기획, 판매, 마케팅 모든 것을 도와드리고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농구님들이 스스로 온라인 판매를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가장 쉬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지역의 농민 분들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십니까? 작년에 저희가 분산 로컬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꿀 농구님들을 만났는데, 재작년 대비 매출이 30% 정도 올랐다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렇군요. 꿀 같은 게 면역력에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매출도 많이 오르시고, 근데 판로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 답답해야 하셨을 텐데, 우리 리디브 대표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지역 농민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한 농구님 한 농구님 도와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한 분 한 분만 혜택을 받으셔서 요즘에는 로컬푸드 마켓을 이용해서 다양한 농구님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디브 화이팅! 이제 salaries chapter 2 남 anesthesperts 자 정답 공개합니다 자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지금 남성분 두 분, 홍인기씨! 김민국씨의 두 분이 생존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단계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최근 이유는 탈탄소 정책인 유럽 그린들의 핵심 법인인 피트포 55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당장 이것이 적용되면 수출 과정에서 비용이 매우 커질 것이기에 국내 산업계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탄소세의 일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상품을 수출할 때 적용되는 무역 관세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적어주세요 네 다 쓰셨습니까? 네 자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한 분은 탄소세 자 홍인기 씨는 탄소세 자 김빈국 씨는 탄소 국경세를 말씀해주셨는데요 계속 지금까지 같은 답을 써오시다가 지금 여기서 달라졌습니다 자 두 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여기까지 오신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온 게 되게 영광이고요 사실 여기 올 때 저희 학교 카스트 SMB 사회적 기업과 MBA 과정이 누가 되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많이 왔는데 다행히 최후의 2인까지 와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까 문윤석 씨 또 응원을 또 받았는데 아 또 기운이 좋은데 이야 뭐예요 여기는 푸르테 푸르테 이건 뭡니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푸르테 푸르테를 운영하고 있는 홍인기라고 합니다 네 저희 푸르테는 친환경 농가의 그 유유 공간을 활용해서 피크닉 공간으로 만들고 프라이빗한 피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장에 보면 피크닉으로 꾸며놓을 수 있을 만한 죽어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아 그걸 살리는 거구나 네 이제 도시 부모님들이 아이디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데이트 공간으로 가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있고요 네 지금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이렇게 문윤석 님의 또 응원을 받았는데 어떠신가요? 또 후배님이 또 파이팅을 네 여기 지금 저희 이제 페이스트에 C&B에서 저희 문윤석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와서 너무 힘이 됐고요 응원해주셔서 또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 생각됩니다 아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희 씨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푸르테 푸르테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자 이제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네 자 어떠신지 제가 대구에서 왔는데 대구입니까? 아까 전라도라고 안 하셨어요 전 다 됩니다 저 대구도 됩니다 저 대구에서 이거 하러 왔는데 사실 기차 탈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아 기차 탈 때까지 이런 운명이 될 줄 몰랐다 네네네 야 아니 보니까 이거 17기 그 자 리더 그룹의 막낸데 네 맞아요? 네 제가 17기 60명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입니까? 그럼 선배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막내인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잡아먹고 가겠습니다 자 홍인기 씨는 탄소세 자 김민국 씨는 탄소 국경세를 말씀해주셨는데요 계속 계속 지금까지 같은 답을 써보시다가 자 여기서 달라졌습니다 자 여기서 운명의 갈림길 네 과연 어떤 분이 정답일지 자 2번 문제 정답은 정답은 탄소 국경세입니다 아쉽게 홍인기 씨 탈락하셨고 네 김민국 씨 김민국 씨 최후의 1위로 올라갑니다 세 appointed 자 세상을 바꿀 SV 퀴즈쇼 최후의 1위로 오후 수산부 한 분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김민국 씨 올라와 주세요 네 우리 막내죠 막내 SK 써니의 막내 김민국씨 반사기로 올라갔습니다 자 자 사회적 가치 미션 세 바퀴 최후의 1위는 될 자리로 우리 13번 김민국씨 이렇게 단상으로 나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될거라 생각도 못하셨을텐데 지금 이렇게 딱 올라와 보니까 어떤 기분이십니까 일단 너무 부담스럽고요 부담스럽다고요? 부담스럽고 지금 너무 떨려요 떨리세요? 지금 뒤에서 함께해주신 도전자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는데 좋습니다 야 이거 최후의 1인이 되면 천만원에 기부금 또 상금 300만원에 수여되는데 자신 있으신가요?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씹어먹는다고 하셨잖아요 씹어먹겠습니다 최종 우승을 향해 진정한 기부를 위해 진짜 우리 13번 김민국씨 파이팅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응원 큰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이 좋아서 힘내십시오 응원 부탁드립니다 김민국 화이팅 그러면 김민국씨 집중해주시고요 세상을 바꿀 SV 퀴즈쇼 최종 1인에 나간 마지막 단계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여주세요 세 글자 앞에 세 글자 보이시죠? 세 바퀴 네 저 글자 뒤에 각각 다른 단계의 퀴즈가 있습니다 네 보존자가 우리 민국씨가 어떤 글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퀴즈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자 세 글자 중에 한 글자를 민국씨 선택해주세요 세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 하겠습니다 세요? 네 자 김민국씨가 선택한 문제는 바로 세였습니다 자 최종 우승을 할 수 있느냐 없냐를 결정하는 마지막 문제 자 세에서 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최근 ESG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구성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유색인종 소수자를 포용하는 기업 문화를 갖추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용어가 바로 DENI라는 것인데요 형평성 포용성 그리고 이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유수의 기업들은 이것 위원회를 두고 사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과 차별을 방지하고 이것을 증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DENI에서 D에 해당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김민국씨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있으실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주사이는 던져줬습니다 답을 적어내셨고요. 만약 여기서 실패를 하시면 김민국 씨의 이름이 아닌 소백의 이름으로 천만 원이 기부가 됩니다. 자 앞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얘기하셨는데 김민국 씨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자 우리 SK인 리더 써니의 막내 자 갈등과 차별을 방지하고 이것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D&I에서 D에 해당하는 이것이 무엇일지 제가 또 어떻게 보면은 막내니까 우리 김민국 씨의 SK 써니의 막내이시니까 또 저기 여기서 제가 정답을 바꾸실 기회를 또 드릴 수 있는데 그래요? 그냥 가시겠습니까? 자 다양성이라고 쓰셨는데요. 자 이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자 김민국 씨가 쓰신 답판에는 다양성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정답이 이제 네 정답 발표합니다. 최후의 일을 향한 마지막 문제 정답은 다양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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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세상을 바꿀 SV 퀴즈쇼 최종 우승자는 김민국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막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잘난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말로만 언급을 했는데 네 천만원의 기부권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바꿀 SV 퀴즈쇼 기부권 천만원 김민국 씨의 이름으로 기부됩니다. 네 좋아요. 또 이어서 상금 300만원까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300만원 상금까지 수여합니다. 정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을 바꿀 SV 퀴즈쇼 세바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을 여러분 함께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세상을 바꾸기에 노력하는 30인의 도전자분들과 또 시청자분들 즐거운 시간 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소백 홈페이지에서는요. 세상을 바꿀 SV 퀴즈 세바퀴에 나왔던 유익한 사회적 가치 관련 상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특별한 이벤트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푸짐한 선물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백은요. 또 다른 모습으로 저희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충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 I'll be back! 제가 지금 기부권을 받았는데요. 좋은 곳에 쓰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보. 잠시만요. 뭐지? 거대지니는 나의 정보확실한 3단계 면회 그 외국인 눈개 평소에도 코로나 의료진들께서 힘쓰시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오늘 소백 퀴즈에 우승하게 돼서 그 상금으로 이렇게 전달을 드리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